우리가 살아가면서 세포 세포마다 영양소와 산소가 잘 공급되고 그리고 세포가 일을 하면서 나온 이산화탄소 또 여러 가지 찌꺼기를 잘 버려주기만 하면 아플 이유도 없고 언제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어디는 뜨겁고 어디는 차고 그래서 더위도 이기기가 힘들고 또 추위도 그런 사람들이 잘 타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거의 모든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자그마치 12만 킬로나 아주 구석구석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피를 저쪽 찬 곳에 나눠주고 찬 피는 또 가지고 와서 데펴주고 지구를 두 바퀴 반 정도 돌 수 있는 이 혈관이 제대로 작동하고 제대로 된 압력을 가지고 흘러다니면은 뭐 더워도 더운가 보다 추우면 추운가 보다 하고 견딜 수가 있는데 혈액순환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펌프지요 심장에서 펌프지를 해주면은 좌심실에서 쫙 솟구쳐 올라가요 그리고 전신에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적혈구는 열심히 달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포 세포마다 산소를 공급해주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가 되고 그 포도당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면은 산소가 없이는 안 되겠죠 잘 태워지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어떤 아궁이라도 불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굴뚝에선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오듯이 이산화탄소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나와요 그래서 또 이 피는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CO2를 적혈구가 추럭 뒤에 잔뜩 실어요 적혈구는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세포의 핵심은 핵이죠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중심이 핵인데 이 적혈구는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하나라도 더 짐을 많이 실어서 날라줘야 되겠다 핵이 없어요 세포 중에서 유일하게 핵이 없습니다 자아를 비우고 오직 봉사만을 위해서 4개월 동안 열심히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나누어 주다가 4개월이 되면 이제 순직을 합니다 이제 이산화탄소를 올 때는 또 가지고 와요 그래서 심장에 우심방으로 들어가서 우심실까지 들어가면 산소가 없기 때문에 좀 검붉은 색이에요 또 펌프질을 해 줄 때에 우심실에서 쫙 솟구쳐 올라가면서 폐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폐동맥으로 하나름 안고 왔었던 찌꺼기 이산화탄소를 모세혈관에서 내놔요 숨 쉴 때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버려지는 거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기다렸다가 들이 마시는 공기 속에 들어있는 산소를 적혈구가 딱 손으로 움켜잡고 이제는 그 폐에서 들어오는 심장으로 들어오는 폐정맥을 타고 오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산소를 하나름 안고 있기 때문에 선분홍색입니다 붉어스름한 그런 선분홍색 산소를 이끌고 이제는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좌심실로 들어오더니 쉴 틈도 없이 또 솟구쳐 올라가면서 반복된 일을 하는데도 피곤하다고 하지도 않아요 지치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이 여름에 이 적혈구와 같은 그런 활력 넘치는 나누어주는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 혈관에 너무 압력이 높아지면 혈관이 어떤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어요? 터질 수도 있습니다 다 진물러서 모세혈관이 염증으로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언제나 120에서 80 정도 일정하게 흘러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혈관 같은 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얼마나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지 국민병이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30세 이상 성인들은 자그마치 33%나 고혈압 환자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1230만 명이 고혈압 환자라는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압은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져요 여기 보니까 50대는 여기 보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41.6%가 고혈압을 갖고 있고 또 요즘 70세 이상은 거의 다 살죠 70세 이상 된 노인들은 남자들은 64.1%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여자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더 많아요 71.9% 열 사람 중에 세 사람은 거의 다 고혈압 환자인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무서운 질병이기도 해요 더 문제는 이렇게 전 국민이 혈압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고혈압은 치료가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가서 뭔가 약을 주기는 하는데 몇 시간 동안 혈압을 떨어뜨려서 몇 시간만 안 터지도록 임시 미봉책의 약을 줍니다 그래서 그 약은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먹으라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첫날 여러분들 검사를 해보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병을 가지신 분이 이번에 많이 왔나 하고 보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불안한 건 여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약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신의학이 있어요 약 없이 근본적으로 이 혈압을 치료하면 모든 세포 세포마다 여전히 젊게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고혈압을 근본적으로 약 없이도 혈압이 조절이 되도록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민감요법 말고 의학 중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최첨단 의학자들이 이쪽 길로 가면 약 없이도 근본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세 가지 새로운 신의학을 통해서 이 고혈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성유전학, 후생유전학이라고도 해요 후생유전학은 이미 물려받은 유전자가 잘못됐고 고혈압 환자다 물려받은 고혈압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것을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냥 고혈압도 아니야 그냥 물려받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생유전학 쪽으로 그 유전자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고혈압 스위치를 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후생유전학인데 혈압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정말 희망찬 신의학은 후생유전학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후생유전학적 생활습관 아무리 암유전자 고혈압 유전자를 물려받았을지라도 그 스위치 끄는 환경 끄는 생활습관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 유전자가 활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후생유전학적 생활습관으로 고혈압 유전자 스위치를 꺼라 아무리 고혈압 유전자가 반짝반짝하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을지라도 이 스위치를 끌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이고 끌 수 있는 마음가짐이 무엇이고 끌 수 있는 생활습관이 무엇인지 다 밝혀졌어요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여전히 혈압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행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몸의 건강 상태는 결국은 세포가 잘못돼서 찾아오는 것이고 세포 중에서도 한가운데 핵이 잘못된 거죠 핵 중에서도 어떤 유전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노랑머리가 나올 수도 있고 곱슬머리가 나올 수도 있고 고혈압 유전자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고 참 유전 무시 못하죠 아버지 삼촌이 다 머리가 없어 그러면 그 자녀들은 30대부터 벌써 표시가 납니다 다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자들은 내 몸속에 있는 유전자가 어떤 게 들어있는지 다 밝혀지기만 하면 모든 질병을 정복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1990년도부터 전 세계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사람 유전자는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질병 유전자들이 어디에 붙어 있을까 이것을 다 밝혀내기만 하면 질병 끝난다 그래서 드디어 2003년도에 그 지도가 완성됐다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여전히 불치병 남치병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은데 이게 발표가 되면서 어린 나이에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대 예전에는 이게 없었을 때는 모르고 80세까지 잘 살았는데 12살 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야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안젤리나 졸리처럼 멀쩡한 유방을 미리 떼버리는 사람도 생기고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읽지 못한 유전자가 또 있었던 거예요 8% 즉 깨어서 활동하는 것만 그전에는 읽어서 발표를 했고 이렇게 딱 응축돼서 읽기는 하지만 작동 안 한 것까지는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8% 30억 상 중에서 2억 상을 새로 발견해서 발표했다고 또 막 돼서 특별히 이제 이게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정복되느냐? 아닙니다 뭐 알아서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이언스 2020년 4월 달에 그 잃어버린 8%까지 찾아서 모든 인간의 유전자 이제 다 밝혀졌다라고 발표를 하지만 그래서 모든 질병 정복의 길이 열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오늘 고혈압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지금 빨간 부분이 예전에 해독하지 않았던 부분이 새로 이제 해독이 돼서 다 찾아내졌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내가 고혈압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서 치료제가 나왔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현재 고혈압 환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2차성 고혈압이 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2차성 고혈압은 어딘가 질병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혈압이 찾아왔다 신장이 나빠도 고혈압 옵니다 그런 건 신장을 고치면 혈압 치료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거의 모든 한국인들의 고혈압은 90%가 무슨 고혈압이라는 거예요? 본태성 고혈압 본래 태어날 때부터 고혈압 환자였다 고혈압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전자가 잘못됐는데 뭐 어떡하겠느냐 몇 시간 동안 혈압 이렇게 다스려주는 약 외에는 방법이 없다 지금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 2019년 8월 달에 하이퍼텐션 리서치 이 저널에 드디어 이 고혈압을 아무리 유전자를 물려받았어도 다 극복하고 약 없이 혈압을 정상이 되도록 해주는 새로운 의학을 발견을 했다라고 이 논문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생 유전학적으로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었던 생활습관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면 본태성 고혈압일지라도 약 없이 조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민감요법이 아닙니다 의학 중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의학이에요 뭔가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길이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방향이 잘못된 길을 달리면서 열심히 달리며 더 빨리 죽습니다 뭔가 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길은 적어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후생 유전학이 물려받은 유전자로 인해서 생긴 암이든지 자가 면역 질환이든지 고혈압이든지 당뇨병이든지 오늘 고혈압을 예로 들어 설명하지만 어떤 질병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후생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2003년도에 모든 유전자 지도가 다 발표된 다음에도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뭐가 똑같은 거예요? 유전자가 똑같대 성은 일란성 쌍둥이 아니어도 똑같고 일란성 쌍둥이니까 유전자가 100%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질병이 걸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둘 다 고혈압 유전자를 물려받은 본태성 고혈압 환자라고 하면 둘 다 똑같이 혈압이 고혈압 환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쌍둥이를 내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를 보니까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고혈압이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유전자가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니까 쌍둥이로 딱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 명 키우기도 어려운데 둘을 키우기 너무 어렵죠 그래서 홀자동복지에다가 바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입양하는 사람도 둘을 다 데려다 키우는 건 어렵잖아요 나 둘 중에 하나만 데려갈래 하나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햄버거 같은 걸 좋아해 감자튀김을 좋아해 그 밑에서 자란 이 아이도 그런 거 먹었겠죠 이 아이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젊은 나이의 고혈압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호주로 갔어 그런데 그 엄마는 채식주의자예요 그 아이도 당연히 그렇게 먹었을 거예요 90살이 됐는데도 혈압이 안 나타나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평균을 냈을 때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왜 결과가 다를까 유전자 물려받는 건 고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 유전자는 태어난 이후에 어떤 이야기 들으면서 살았고 어떤 공기 맡으면서 살았고 어떤 음식 먹으면서 살았느냐 후생 태어난 이후에 그 사람의 생활 습관에 의해서 그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질 수도 있고 켜질 수도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들을 의학적으로 발견하게 되면서 이것을 에피지네틱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유전학의 에피 그 어버브 그걸 초월하는 어떤 유전학이 있다 너무 어려워 풀어도 그래서 우리말로는 태어난 이후에 유전자 스위치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유전학 후생 유전학 후성 유전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후성 유전학 여기 보니까 아무리 고혈압 유전자 대부분이 물려받았지만 지금부터 고혈압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배워서 실천하기만 하면 그 유전자 스위치 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레닌, 안지오텐신, 알로스테론 얘들이 혈압을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관계된 주 유전자들이 지금 밝혀졌고 생활 습관을 바꿀 때에 그 유전자들이 후성 유전학적으로 스위치가 꺼질 것 꺼지고 켜질 것 켜지면서 약을 끊고서도 혈압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백투에덴에서는 그들이 발표한 그 내용대로 생활 습관을 고쳐보자라고 하는 운동을 지금 200년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보니까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혈압 같은 건 얼마든지 치료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런 의학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약 끊고서도 얼마든지 혈압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힘 있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혈압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언제나 120 내지 80으로 조절이 되는지를 알면 뭐 먹으면 나아요?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복잡한 그림이지만 잘 한번 들어보시고 유튜브에 올릴 때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혈압 환자들은 좀 이해를 하시면 혈압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도 통합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신장이 있어요 신장에서는 역삼토와 필터가 붙어 있어서 천신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독소를 신장으로 가지고 와서 이걸 역화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모세혈관이 그 어디보다도 많습니다 사구체라고 하는 꾸불꾸불꾸불꾸불한 모세혈관 실 뭉치를 쫙 지나가는데 역삼토와 필터가 걸러주는 것처럼 지나가는 동안에 아직도 그 속에 쓸모있는 영양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개들은 뽑아내요 재흡수합니다 한 번에 안 돼 여기서도 뽑아내고 저기서도 뽑아내고 계속 뽑아내고 마지막까지 걸러지지 않은 것은 쓰레기겠죠 오줌으로 모아놨다가 오줌으로 버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피가 딱 왔는데 어느 정도 압력이 있어야 이게 걸러질 거 아니겠어요? 그 꾸불꾸불한 길을 통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혈압이 너무 떨어졌어 이게 너무 약해 그럼 못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신장이 나 이러면 일보답니다 어느 정도 압이 있어야 이게 걸러지지 나보고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하고 여기에 SOS를 치면 야 그래서 너한테는 혈압이 너무 낮아졌을 때 높여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도록 허락하지 않았느냐 그러고 보니까 신장에서는 레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혈압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감지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레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신장에서 분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혈압으로 회복되려면 신장도 좀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레닌 호르몬이 딱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간에서 간도 또 한복을 하는 겁니다 간에서 앤지오텐시노겐이라고 하는 것을 분비를 해요 그러면 이 앤지오텐시노겐이라고 하는 것을 신장에서 분비된 레닌이 싹 어루만져줘요 야 너 좀 수고 좀 해줘라 그러면 얘가 성질이 조금 변해요 앤지오텐신 완으로 변합니다 레닌이 없으면 안 변하는 거예요 앤지오텐신 완으로 변하면 또 이제 간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폐가 또 일을 합니다 폐에서 그리고 또 신장 뇌피 표면에서 앤지오텐신 전후한 효소 약 먹는 사람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ACE라고 하는 효소가 분비가 돼요 얘는 앤지오텐신 1 네가 일을 하겠다 오기는 왔는데 그 작업복 입고 일 되겠어? 그 옷 입고 페인트 칠한다고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된다 그래서 앤지오텐신 1이 앤지오텐신 2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소가 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앤지오텐신 2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얘가 혈압을 조절하는 줏된 일을 하는 거예요 보통 혈압이 높으면 혈관 속에 있는 나트륨을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게 합니다 왜? 나트륨이 뭔지는 알죠? 소금 속에 있는 건 나트륨은 언제나 물을 몇 분자씩 끌고 있어요 그래서 짜게 먹거나 소금을 많이 먹거나 그러면 혈관에 나트륨이 많겠죠? 그럼 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라 물을 몇 개씩 끌고 있으니까 혈관 안에 물이 많아져 팽팽해지니까 혈관에서 느껴지는 압력은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겠죠? 그럴 때는 이 나트륨을 마지막 세뇨관 바로 신장에 있는 아까 얘기한 그 모세혈관에서 버립니다 미련 없이 너 너무 많아 혈압이 이렇게 하면 높아서 안 돼 버려줘요 그 다음에 칼륨은 나트륨을 끌고 밖으로 나가줍니다 나가주는데 칼륨은 또 안으로 잡아당겨 그러니까 얘가 이 세뇨관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일을 통해서 물을 혈관에서 버려주도록 해주면 혈압이 높았는데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장에서 체크 포인트 체크해 보니까 신장이 너무 낮아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안지오텐신2가 레닌이 시작하면서부터 출발한 혈압을 높여주라고 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낮아서 문제니까 그러면 앤지오텐신2가 교감신경을 가서 띵똥하고 스위치를 누릅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긴장을 해 긴장을 하면 혈관이 이렇게 수축이 됩니다 그럼 혈압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낮아진 걸 지금 올라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NACL을 재흡수합니다 이제는 버리지 않고 신장에서 다시 빨아 먹어 재흡수를 해 그러면 물을 몇 개씩 더 끌고 있으니까 혈압이 올라가겠죠 지금 낮아진 걸 올려주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칼륨을 배설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물을 밖으로 버리지 못하고 혈관 안에 있게 해줘요 그러면 팽팽해지면서 낮아졌던 혈압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지오텐신2가 알로스테론을 또 분비를 하게 합니다 알로스테론은 이제 신장에 있는 꼬깔머리 모자 부신 쪽을 또 가서 눌러줘요 그러면 부신 피질 홀몬이 분비가 되면서 얘도 물을 혈관 안에서 남아있게 만들어주는데 보조 역할을 해줍니다 복잡한 것 같아도 혈압 하나가 조절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기들이 지금 활동을 해야 되는지 정도를 이해해도 돼요 다는 몰라도 또 암지오텐신2가 동맥 내피 세포를 수축을 시킵니다 그러면 동맥에 있는 이 내피가 이렇게 오그라붙으니까 이 수도관을 쫙 오그라붙게 누르면 압력은 세져요 약해져요 세지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총동원해서 혈압이 낮아졌을 때 높아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안지오텐신2는 뇌에 또 찾아가가지고 뇌하수체 뒷부분에 있는 후협을 자극을 하면서 ADH를 분비하게 합니다 그 ADH는 또 물을 흡수하도록 해주면서 혈압이 올라가도록 도와줘요 혈압이 너무 낮아졌을 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혈압을 올려주는지 굉장히 복잡하죠 간단한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물을 혈관 안에 더 많이 있게끔 하고 그걸 도와주는 낮추름도 더 버리지 않고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러면서 혈압을 올라가게 하는데 그랬더니 혈압이 너무 올라갔어 그럼 이제 이 반대방향으로 뇌인을 분비 못하게 하면서 떨어지게 해주는 끊임없는 조절작용을 통해서 언제나 120에서 80 정도의 혈압이 유지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어떤 유전자들에 의해서 작동하는 거죠 본태성 고혈압 환자들은 이 중에 어떤 부분의 유전자가 지금 잘못된 것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유전자가 잘못돼서 찾아온 질병들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성유전학이 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는 혈압 조절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신장 쪽에서 레닌 쪽이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간 쪽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부분의 유전자가 잘못 물려받았을지라도 후성유전학 쪽으로는 괜찮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유전자를 자세히 보니까 유전자 암호를 기록하고 있는 물질이 십토신, 구아닌, 아덴인, 티민 이렇게 몇 개가 어떤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느냐 기역자가 R을 만나면 가고 기역자가 또 R을 만나면 거로 변하듯이 얘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고혈압 유전자가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생활습관을 바꾸면 그 네 가지 글씨 중에서도 시토신이라고 하는 글씨 위에 메틸기가 달라붙어요 탄소 하나와 수소 세 개짜리인 메틸기가 달라붙으면 이게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너 고혈압 유전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 맞아 그런데 네가 채소를 먹고 과일을 먹기를 좋아하는 습관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물질로 만들어진 메틸기가 여기 십토신에 달라붙게 해 줄게 그러면 고혈압 유전자 있는데 평생 스위치가 안 켜져요 고혈압과 상관없이 살아 그 일란성 쌍둥이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현대의학이 발견한 후생 유전학적인 질병치료 원리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논문들로 그게 맞다는 거예요 체중이 정상보다 높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체중을 줄여주면 10kg 체중 감소할 때마다 위의 혈압 최고 혈압이 5 내지 20 정도씩이 이건 공식적으로 빠지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또 식이요법도 관계가 있습니다 야채 과일 지방이 적은 것을 먹으면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8 내지 14 정도가 떨어져요 또 소금을 조금 덜 짜게 먹어도 2 내지 8 정도 떨어지고 술을 좀 줄이기만 해도 2 내지 4가 떨어지고 걷기 운동 하루에 30분씩만 해줘도 4 내지 9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국민 고혈압 사업단이 발표한 것 보니까 딱 5가지 생활습관만 고쳐도 아무리 고혈압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합해보니까 최고 혈압이 21에서 55 정도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140이 넘으면 심한 고혈압이라고 부르는데 보세요 혈압이 161에 195 정도 위에 올라가면 굉장한 거죠 그런데도 약 안 먹어도 이 5가지 생활습관만 고쳐도 140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퇴덴에서는 이 5가지만 고치자는 얘기가 아니죠 더 통합적으로 고치기 때문에 어떤 본태성 고혈압 유전자랄지라도 꾸준하게 실천하기만 하면 약 없이 조절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서순석 어머니 96세입니다 그 딸 중에 한 분이 여기를 왔다 가서는 일주일 있다 가려고 했다가 오 이게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구나 연장해서 한 달을 했는데 몸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언니들 두 명에게 언니 우리 여기 가자 96세 어머니한테도 여기 가자 그래서 한 가족이 나왔는데 그 중에 다 좋아졌지만 96세 어머니는 여기서 발표한 걸 보니까 체중이 4.4kg 빠졌어요 디톡스를 한 달 했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혈압을 50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천식도 50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비도 50년 숨이 얼마나 가쁜지 여기 강당에 오지도 못했어요 몇 주는 그냥 방에만 계실 정도로 중환자로 왔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못 걸어요 피부가 가려워 그런데 한 달을 하고서는 여기까지 걸어 내려올 만큼 좋아졌고 집에 가서 또 따님들이 모여서 그 뒤로 또 했다는 거예요 3개월 뒤에 평생 가지고 있던 변비 고혈압 약 끊고 다정상이 됐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후생유전약 때문에 이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제는 설명이 가능한 시대가 됐고 길을 알았으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번 달려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건 양일권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거대한 유전학의 신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녁 이거 먹고 살겠어? 그 쌀까봐 끼려고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해보면 저녁을 늦게 먹고 많이 먹는 것이 굉장히 해로워 유전학적으로 그것도 이제 하나씩 다 설명을 지금 제가 다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한 일주일 정도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그게 더 편해요 그래서 후성유전학 쪽으로 지금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유전자 차원으로 지금 물려받아서 잘못됐다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리 조상이 어떻게 살아왔어도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내가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실천하면 물려받았어도 유전자 스위치 꺼지게 만들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정말 최근에 발견된 또 새로운 의학이 고혈압이 왜 그렇게 복잡한지 중간에 고리가 하나 설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왜 채소 과일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지는지 예전에는 먹었더니 떨어졌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연이겠지 뭐 이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럼 자꾸 불치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채소를 먹었을 때 나는 소화시킬 수 없었던 그 섬유지를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우적우적 먹고 소화를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쇄지방산을 만들어내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과정을 거쳐서 혈압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모든 질병이 불치병이었지만 치료되기를 원하면 장내 미생물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장내 미생물들은 크게는 우적우적 내가 먹는 음식을 먹어서 뭔가를 내놓는데 내 몸에 이로운 것을 내놓는 유익균들이 있고 내 몸에 해로운 것을 내놓는 유해균들이 있는데 여기 공간은 다 한계가 있으니까 서로 자기네가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유해균이 너무 많고 유익균이 적은 것을 디스바이오시스라고 이름을 붙였고 유해균, 유익균이 불균형 상태에 빠졌다 모든 질병은 여기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의학은 내 몸에 세포만 연구를 했어요 유전자만 다 읽어내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왜 어림도 없었을까 알고 보니 내 몸에 살고 있는 최소의 생명체 단위인 세포보다 더 많은 미생물들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고 얘들이 내 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 부분은 아예 신경도 안 썼기 때문에 나온 문제다 그래서 불치병,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장내 미생물들을 바라보고 검사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유해균이 너무 많으면 유해균이 좀 좋아하는 건 먹지 말고 유익균이 좋아하는 것은 먹고 그러면서 균형을 회복해 주면 혈압이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 여기 네이처스 리뷰 이 네프라라지 이 전월 2023년 3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혈압을 조절하는데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고 하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에는 정말 이 장내 미생물이 혈압을 조절하는데 얼마나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더 구체적으로 발표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혈압을 높이는 데 관계된 어떤 그 미생물들을 줄어들게 해주고 혈압을 낮아지게 해주는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것을 먹고 생활을 해주면 여기 혈압을 조절해 주는데 현저한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미생물군 유래 대사산물 장내 미생물이 내가 뭔가를 먹으면 TMAO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이 많이 있는 붉은 육고기 계란을 즐겨 먹으면 TMAO라고 하는 물질을 유해균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혈압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과일, 채소, 채식이 주로 식사를 하면 아까 얘기한 단쇄지방산을 만들어내면서 이미 발생한 혈압도 낮아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논문에 나오는 그림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해봅니다 붉은 육고기, 계란 하여튼 동물성 식품을 먹어요 그러면 거기에 콜린이라고 하는 단백질 덩어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많이 들어 있어요 육식에 그러면 예전에는 구고무고 가지고 혈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랬는데 이게 장으로 내려가면요 장내 미생물 중에서 밝혀졌어요 이름도 루미코코쿠스 이름입니다 밝혀져서 혈압 환자들은 이게 많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붉은 육고기 속에 있는 콜린이 장으로 들어오면 이 유해균이 TMA라고 하는 효소를 만들어대요 이 균이 만들어내요 효소를 그러면 그 균이 이제 TMA를 콜린이라고 하는 고기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바꿔버리면 그 TMA가 혈관을 타고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장에서 바로 간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간에서 FMO3라고 하는 효소를 또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 효소를 TMA가 쫙 한번 어루만져주면 FMO에 산소 하나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소가 TMA에 붙어 TMAO라고 하는 산소가 붙어있는 산화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피 속에 많이 흘러다니는 사람들은 혈압이 높습니다 혈압 환자는 이게 높아요 혈압 환자들은 또 고기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 TMAO가 많은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의 혈관을 타고 도는데 이것을 빨리 어디로 온가 좀 날라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혈관은 길이지 저장창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억제해 TMAO라고 하는 게 억제하니까 혈관에 그냥 달라붙어 살려고 그래 혈관에 달라붙으면 동맥경화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예전의 의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메커니즘이에요 그거 먹었다고 고기 먹었다고 왜 혈압이 올라가느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TMAO가 혈소판 잠자고 있던 혈소판을 찾고 깨우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혈관이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졌는데 혈소판이 또 더 깨어서 활동을 해 그러면 이게 또 피떡이 되어서 혈관을 자꾸 막아버리는 거예요 심근경색증 또 뇌경색이 만들어지게 2중, 3중으로 TMAO가 심혈관계통의 질병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심충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혈관이 약해져 혈관은 두꺼워지지 뭔가 또 막 피떡은 더 많이 흘러다니지 그런데 그 혈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우리 모든 몸은 또 허약한 체질로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고기를 즐겨 먹고 TMAO가 피검사했을 때 많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그 TMAO가 어떤 장기를 염증을 만든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고 또 이게 막 섬유화증, 경화증이 되게 만들어져요 신장 쪽에 달라붙으면 신장이 굳어가지고 걸러주는 일을 못해요 그리고 뇌에서 이게 달라붙으면 알츠하이머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뇌가 잘 돌아가지 않아요 또 심장 쪽에서 이런 게 많이 나타나면 협심증, 심근경색증, 그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딱딱하게 섬유화가 돼서 그게 굳어버리는 동맥경화증이 오고 그것이 또 심장 쪽에서 이게 그러면 심장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콩팥 쪽에서도 TMAO가 많으면 사구체가 굳어가지고 얘가 염증이 생기고 망가져서 신부전증, 신부전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덴 농산에서 먹으라고 하는 그 레시피가 아닌 걸 먹었을 때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혈압과 암과 모든 질병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천하의 장래 미생물학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 미생물 불균형을 회복하도록 하자 첫 번째는 육식을 멀리하자 그러면 TMAO가 생산이 더 줄어들 것 아니겠느냐 그럼 뭐 먹고 사느냐? 에덴의 음식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해라 그러면 단쇄 지방산이 생겨서 혈관이 이게 더욱더 단단해지면서 터지지 않게 된다 또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다 이 논문에 나오는 결론이에요 자, 비슷비슷해서 헷갈리죠 프리바이오틱스는 뭐예요? 프리는 뭐 뭐 전에 장래 미생물을 좋도록 해주는 어떤 그 이전의 어떤 음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프로바이오틱스 이건 프로예요 프로 장래 미생물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그러고 그 앞에서 프리바이오틱스는 얘 먹거리입니다 얘를 강하게 해주는 포스트는 뒤라는 얘기죠 프로바이오틱스보다도 조금 뒤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인데 어떤 음식을 놓고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갖춰놓은 다음에 미생물을 먼저 집어넣어 여기 밖에서 그러면 창자 속의 온도와 습도와 비슷하니까 여기서도 먹겠죠 먹어가지고 분해시키고 대사산물을 만들어내겠죠 이 속에서 분해해가지고 탄쇄지방산을 만들든지 아니 여기에서 만들어내든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밖에서 발효를 했는데 대사, 부산물들이 들어있는 걸 먹으면 여기서 분해한 거나 밖에서 분해한 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포스트 바이오틱스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장래 미생물들의 세계를 건강에 좋은 쪽으로 회복시켜 주자 그래서 우리가 장래 미생물들을 바꿔주고 했을 때에 여기 미국에 있는 전재만 씨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처음 참석했을 때는 체중이 95kg 정도 나갔는데 여기서 하는 것처럼 장래 미생물 바꾸는 음식으로 싹 바꿨더니 햄버거 먹을 때하고 다르겠죠 3개월 만에 95kg에서 65kg로 체중이 빠져요 그러면서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고지혈증이 너무 심해서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질 않아 생명보험회사에서 그래도 해달라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보다 3배를 더 내면 받아주겠다 비싸요 미국의 보험료 그런데 3개월 뒤에 약 다 끊고 고지혈증도 정상 혈압도 정상 체중도 65kg 그래서 딱 검사 결과를 갖다 냈더니 3분의 1로 깎아주더래요 그래서 장래 미생물을 바꿔주는 음식들 제가 또 유튜브에 자세히 올렸으니까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은 오토파지 스위치를 키라는 겁니다 지금 약을 먹을 정도로 혈압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혈관 점막 밑에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이나 찌꺼기들이 많이 쌓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가 흘러다니던 이 통로가 너무 좁아졌어 좁아졌는데 이 세포들은 빨리 산소 똑같은 양 보내달라고 그러니 세게 품어주는 길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라감기 혈압인데 다른 거 아무리 얘기해도 이미 굳어졌고 너무 좁아진 이 동맥 경화증의 혈관을 청소하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혈압이 내려갈 리가 없어요 그래서 고혈압을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라는 것입니다 혈관을 청소하는 자동 청소기를 스위치 켜라 여기 Frontiers in the Cell and Developmental Biology 2021년 4월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죽상 동맥 경화증 많이 들어봤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자가 무슨 죽자입니까? 대나무 죽자에 그냥 죽죽자입니다 혈압 환자들 혈관을 딱 뜯어보면 혈관 병 밑에 죽이 들어있어요 죽 우리 먹는 죽 아시죠? 죽 모양에 뭐가 많이 쌓여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얘가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죽 모양에 뭔가 콜레스테롤에 뭐가 막 들어있어가지고 동맥이 딱딱하게 굳은 것을 죽상 동맥 경화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오토파지를 해주면 그것이 청소가 되면서 굴뚝 청소하듯이 혈관이 보링이 되고 그냥 저절로 혈압이 조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토파지는 뭔가 세포 차원에서 쓰레기가 생겼다 그러면 오토파지 유전자가 일거리 생겼네 하고 스위치가 켜져요 그러면 이 파고르라고 하는 걸레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쓰레기들을 다 모으기 시작을 해요 쓰레기 양이 많아지면 걸레는 점점 자동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다 모으면 완전히 비닐봉 다리에 싸듯이 폭 싸요 그러면 쓰레기 봉지 대문 앞에다 갖다 놓듯이 여기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면 리소솜이 찾아와서 아, 너 잘 만났다 딱 포옹을 하면서 이 자가 소포체를 구멍을 뚫어요 리소솜이 구멍을 뚫으면서 후하고 리소솜 효소를 이 쓰레기 봉지 속으로 불어넣습니다 그러면 얘가 다 분해가 돼요 분해시켜 놓고 보니까 거기 철분이 있네 그러면 야, 너는 적혈구 만드는 데 다시 써먹어도 되겠는데 재활용을 해요 또 염증 세포도 다 분해를 해보니까 단백질이야 넌 에너지로 써도 되겠다 그래서 이 자동청소기를 해서 그때 나온 쓰레기들을 새로운 세포 만드는 데 써먹든지 아니면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 사실을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가 구체적으로 밝혀내면서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혈압은 쓰레기가 어디에 쌓여서 생기는가 아까 죽상 동맥 경화증이라고 했는데 LDL 콜레스테롤 고기 속에 많이 들어있죠 LDL 콜레스테롤을 먹으면 고기를 우리는 소화시키도록 돼 있는 소화기관을 갖고 있지 않아요 막 힘들게 힘들게 이걸 소화시키다 보니까 활성산소값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과 활성산소가 만나 손을 잡아요 이걸 산화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러요 콜레스테롤이 좀 많다 할지라도 쭈루루루루 그냥 흘러가고 말아요 그런데 활성산소는 쇠까지 녹슬기하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화 콜레스테롤은 혈관 점막을 찢어요 그리고 혈관 점막 밑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러면 세포 입장에서 볼 때는 네가 여기를 왜 들어와서 왜 남의 집을 탐을 허물고 들어오느냐 그러면 단핵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와서 강도가 들어와서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총을 쏴요 그러면 이 총으로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이제 마이크로파지라고 하는 대식세포가 와서 청소부 역할을 해 우적우적우적 먹어요 그러다 보면 혈관 밑에 쓰레기가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 쓰레기가 거품처럼 막 많아져서 이걸 폼셀 거품세포라고 그래요 여기에 또 칼슘도 달라붙으면 단단하게 굳어 경화증이 와요 그래서 혈관 밑에서 죽 모양의 쓰레기들이 이렇게 많이 쌓인 상태 혈관이 유연성이 떨어지고 굳어버리는 것을 바로 죽 모양의 관상 동맥이다 동맥 경화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좁아지다 보면 좁아진 혈관으로 같은 양의 피를 품어주기 위해서 혈압이 올라가고 또 어느 날 점점 커지다 보면 이 점막이 견디지 못하고 터지겠죠 그러면 그 피떡이 흘러나와요 이게 혈전입니다 뇌에 딱 막히면 뇌경색 심장의 관상 동맥에 막히면 심근경색증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혈압은 이런 죽상 동맥 경화증을 바탕으로 찾아오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려면 이 쓰레기를 먹어삼키는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야 되지 않느냐 고혈압 환자들은 오토파지가 스위치가 안 켜져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이 논문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본태성 고혈압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오토파지를 하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혈압이 조절이 되는 것을 봅니다 동아전기 회장님이신 김광수 회장님이 지방 전체가 체중이 보통 조카들까지 100kg가 다 넘어요 그러니까 형제들, 조카들까지 다 고혈압입니다 모든 지방이 평생 가지고 있던 고혈압을 이 백퇴된 프로그램 딱 1, 2주 하고서는 약 끊고 정상이 되는 거예요 심장이 또 망가져가지고 부정맥이라서 심장박동기를 달아야 된다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였는데 그것까지도 더 이상 수술받을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 깨끗이 오토파지로 포링이 되니까 심장 다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혈압으로 아무리 유전자가 잘못돼서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현대 최첨단 의학이 발견한 세 가지 이론에 의해서 얼마든지 약을 끊고서도 혈압이 조절될 수 있다 첫 번째 어떤 학문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했어요? 후 생유전학의 연구 결과로 생활습관 바꾸면 그 유전자 스위치 꺼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장내 미생물이 모든 건강을 조절해 주는데 이 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간고리 역할을 해주더라 유해균은 줄어들게 하고 유익균은 증가되게 해주는 균형 회복 생활을 해보자 그러면 지금까지 치료 불가능했다고 하는 질병들이 치료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오토파지로 암이든지 당뇨병이든지 무엇이든지 그 잘못된 부분에 쓰레기 염증이 쌓여 있는데 이거 한번 대청소해 주면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까지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의학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이 시절에 백투에 대해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통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동안에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이게 조절이 됩니다 기쁨의 소감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